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1일 구정의 추석 오후입니다. 진료실에 나와서 유튜브에 올릴 정례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32번 86시 여성으로 저녁 식사 후에 복통이 발생했습니다. 배꼽 주위에 격통과 구토가 있습니다. 복부 수술과 외상의 가거력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병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병은 무엇입니까 1. 대장폐쇄 2. 상장마 동맥폐쇄 3. 소장폐쇄 4. 마비성 일리오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학장이 된 장관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이것은 전부 다 스몰 바올로 긋습니다. 스몰 바올. 그럼 라지 바올이 괜찮으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라지 바올이 봅니다. 지금 라지 바올은 요쪽이 제일 바깥쪽이 여기 라지 바올 같습니다. 이쪽에는 라지 바올이 라지 바올이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지 바올은 정상이고 스몰 바올이 딜라테이션 되어있는 것입니다. 스몰 바올 다음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소장폐쇄입니다. 장관이 강범위하게 폐쇄 확장되어 있고 먼저 상행결장과 하행결장 있어요. 상행결장 하행결장 정상 소견입니다. 확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행 하행 다 결장 괜찮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시쿰입니다. 시쿰은 액체 자료가 보이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게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터미널 일리움 이쪽도 괜찮습니다. 터미널 일리움도 괜찮습니다. 여기 IC발브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시쿰도 괜찮고 터미널 일리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쭉 확장된 갈장을 골프하니까 여기 골반부에서 확장된 여기에서 스몰 발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져 있고 소장의 백뷰가 여기 보십시오. 소장의 백뷰가 굉장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추적해서 보니까 여기에 또 추적해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여기에 또 구경변화가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구경변화, 여기에 구경변화가 좁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좁아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하고 이거 좁아져 있는 거하고 이쪽 좁아져 있는 거는 아주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로저 루프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루프 부위에는 백뷰가 있지만 타 부위와 동일하고 단순 시티에서는 고농도 출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량의 복수가 보이지만 루프 주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아직은 장관계사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여기에 보시면 소장 폐쇄 때문에 좌측 외측 결장 이거는 스몰 바울입니다. 소장 하부에 보이는 내용물에 기포를 포함한 성상이 보이고 연속성이 있으므로 이것은 하행결잘로 생각합니다. 이 한자는 크로저 루프, 크로저 루프 폐쇄로 진단됐습니다. 3일 후에 개복시설을 시행했습니다. 복수는 혼탁한 백탁색이었고 대망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고 그 중 하나에 소장이 들어가서 크로저 루프를 행성했습니다. 장관의 색조는 양호했고 절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실제 괜찮아가지고 실제 소장 폐쇄의 CT 소견으로 상행결장, 하행결장, 직장에서 대장의 확장은 6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과 예상결절이 확장되면 마비성일이었습니다. 상행결장부터 맹장, 해명부를 확인합니다. 상행결장에서 맹장, 해명부를 합니다. 상행결장과 말탕, 해장이 허탈되어 있으면 디스텐이 안되었고 허탈되었으면 소장이 폐쇄되어 소장이 폐쇄되니까 상행결장, 말탕, 해장이 허탈되어 있죠. 소장 확장은 직경은 3cm 이상입니다. 확장 소장을 추적하여 폐쇄 부위를 검색합니다. 폐쇄 부위는 한계장소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간허혈개사는 단순 시트에서는 장간백이 고농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백례출혈입니다. 조형 시트에서 장간백이 조형되지 않고 유리개스가 있고 이런 크로저드 루프는 허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자는 소장의 크로저드 루프트 폐쇄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장기별 초음파 질환 해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울트라사운드 교육 USB를 안내해 드립니다.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가 있고 다음에는 상복부 강의가 있습니다. 상복부 강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복분대 충수 강의 소장 결장 초음파 강의 그 다음에 비뇨기 초음파 신장 부신 방관 강의 그 다음에 경부 갑상선 타액선 강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그 다음에 경동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음파 강의 USB를 128기가 USB에 담아서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하셔서 초음파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는 인사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